11월 찬호님이 부산에 옵니다. 2023년 11월 2일 목요일부터 11월 5일 일요일까지 K-뮤직 시즌 굿밤 콘서트 in 부산이 개최됩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 명소와 음악이 만나는 뮤직 콘서트 세 번째 날 굿밤 콘서트의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11월 4일 토요일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 부산의 밤을 청량하게 물들일 트롯 아이돌 찬또배기 이찬원이 출격하게 됩니다. 1월 5일 일요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2월 5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2월 5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2월 5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2월 5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